순천 문화재단이 무관중 콘서트, 아고라 순천 미리 콘서트를 엽니다.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공연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전물예술팀 63팀과 생활예술팀 67팀 등 480여 명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합니다. 아고라 순천 전반기 공연을 하나의 기획 공연으로 묶어 팀별로 1시간씩 무대에 오릅니다. 공연은 영상으로 편집해 유튜브 순천 문화재단 채널을 통해 다음 달 중순부터 선보일 계획입니다.